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번 남겨서 4번 남겨서 거품을 해봐 아파트 게시물 같은 데다가 붙여놓기는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초창기에 연탄재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았던 지역인데 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지역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름다운 공원이 생겼잖아요 분리수거 잘할게요 중부에서 쓰레기 오면 차 좀 잘 받아주세요 분리배출 잘해오시면 저희가 봐주고 할 거 없습니다 이런 데 자주 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서도 잘 지켜서 많이 홍보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서울이 좋아져야 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져야 우리 동네가 살고 중부가 살고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거지요 마법이 된 게 계기로 동네 들어가서 통보도 많이 하고 분리수는 앞으로 먼 훗날에 꼭 해야 될 우리 일이다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처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솔직히 몰랐잖아요 처리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 둘 셋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화로워줘 생화로워줘 생화로워 ctions 생화로워줍니다 당황 생화로우도 temperatura 생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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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